야 요것도 물릉이 물을 많이 먹어서 물릉이 야 요 숲 지역은 좀 늦어가지고 늦게 왔더니 이렇게 다 폈는데 대신 벌레는 안 먹었어요 벌레는 안 먹었어요 다행히 피기는 했는데 여기는 나오는 곳이 아닌데도 이쁘게 싹 나왔네요 저기 아 아까 저 후에도 저 후에도 이야 여기로 지나갔는데 다행히도 이쪽으로는 안 왔었나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절로 해서 줄로 났습니다 줄로 와 해치 해보도록 굴러가면 또 어마무시하게 굴러가니까 아 심없이 이렇게 툭툭 떨어지냐 심없이 너무한거 아닌가 음 심없이 툭툭 떨어지는게 아 여긴 땜에 나왔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됐지 오 아 눈이 맛이 손 손맛이 이렇게 없냐 올해 어 겉은 쌩쌩한거 같은데 손맛이 없어 손맛이 아 꼭꼭 눌러주고 꼭꼭 눌러주고 아 후 이렇게 또 아 또 한송이 이야 딱 좋아 사이즈 이렇게 이렇게 기가 막혀 그리고 도구 줄로 안나고 도구로 놔서 도구 여기도 요거 하나 보고 올라왔는데 저렇게 옆에 쫙 났잖아요 이렇게 뭉탱이로는 안나고 이렇게 도구로다가 오 여기 여기 와 가랑잎을 싹 해치고 나오는 흐인님 요기도 너희님 3개 오 여기 여기 CR이 좀 대표적으로 부엽투가 부엽투가 약게 깔려서 그런지 CR이 작아 CR이 다 피긴 했는데 이렇게 CR이 CR이 작아 아 여기는 빨리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다 썩었네 이렇게 쬐큼해가지고 뿌리를 짐승들이 다녀갖고 뿌리가 상했나봐 뿌리가 이것도 이렇게 싱싱하긴 한데 시커멓게 변했네 비를 맞아가지고 조금 일찍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싱싱하기는 한데 색이 변했어 이 짐승이 뿌리를 건드려놔가지고 크지를 못했나봐 도닥도닥 요거 종주 넣어주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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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싱하다 야 싱싱해 아우 아우 오 여기 큰 거 있구나 여기 큰 거 있구나 아우 벨이 꽈리 틀고 있는 거 모양 꽈리 야 이렇게 컸어야 되는데 저걸 짐승이 밟아가지고 야 망가졌습니다 야 토닥토닥 해주고 와 이것 좀 보세요 와 이야 참 기가 막힙니다 와 요런데 사람이 그렇게 다녔어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와 요런데 은밀한 곳에 딱 숨어 있었습니다 하 하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하 하 하 야 아주 좋습니다 다 하 하 하 이렇게 하 하 하 또 하 하 아..세다발 따고.. 눌러주고.. 바꾸따습니다 오늘도 이런 행운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니 홀로니 하나 딱 있네 홀로니 하나 딱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배 밑나보구 배배배배배 배먹구 아아 닦고 이야아 눌러주고 하아 좋습니다 흐음 며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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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며칠